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한 끼만 두루씩입니다 맛있어 쌈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좀 짜다 주말에는 방송 두 번 합니다 낮 방송하고요 저녁 방송하고요 햄이 어서 오고 음 맞아 쌈이가 쌈이가 되는데 쌈이 없는 원래 쌈 안 줬었나 쌈이 안 왔어 쌈이 안 왔어 쌈이 되안 라인 밥 먹고 메론 먹고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반지한 없다 강남 반지한 살거면 나는 부추는 살거면 아니지 잠깐만 자식 오늘 머리 왜이렇게 귀여워? 밥이야 모자라면 햇밥 먹으면 되지 밥 모자란건 문제가 없어 맛있어 여기 김가루밥이라 그래요 원래 뭉쳐 먹어야 되는데 햄은 여기 맛있는지 알? 맞네 제주도쌈이니까 오늘 배고팠어요 제육볶음입니다 두루치기 두루치기 섭섭하겠다 제육볶음이라고 하니까 두루치기입니다 언제 날 잡아갖고 제육볶음하고 두루치기랑 같이 놓고 먹어봐야겠어 대체 맛이 뭐가 다른가 나 똑같아보이는데 나 똑같아보이는데 처음 오신분들은 원정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 추천좀 눌러주세요 다르대 제육볶음과 두루치기는 다르대요 과연 진짜 양념이 틀릴까? 제육볶음에는 콩나물이 안들어가고 두루치기에는 콩나물과 무채가 들어가고 그 차이 아니에요 난 그럴거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두루치기 싸야 두루치기 두루치기 두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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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 맛있어 맛있어요 항상 두루치기 제육볶음 뭐 여기다 시켜먹기 때문에 부추 아닙니다 오이무침 이에요 두루치가 뭐였는지도 몰라 돼지고기 볶은게 두루치기 잖아요 왜이렇게 귀여워 내 눈이 썩었나 뭘 또 그렇게까지 자각을 합니까 내가 그러잖아 여기 제육볶음도 팔고 두루치기도 팔아요 그러니까 날잡아서 제육볶음과 두루치기 둘 다 시키는거야 왜꼬 맛평가를 해보는거지 대체 뭐가 다른가 미피 신제품 먹었어요 미피? 미스터피자? 양세형이 선전하는거 까르네 콤부? 먹지 않았나요? 핵장이는 어서오고 먹은거 같은데 분명히 안먹었나요 나 그래갖고 신제품들 요새 없어갖고 안먹고 있는건데 유튜브에 있을거에요 머리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쁘다고 처음오신분들은 오전하네 따운마크 왼쪽 가난칠차 추정하지한번씩 꾹꾹꾹도 안됩니다 아 고기 진짜 많이 들었네 네 이렇게CKC 아 Dieser 두루치기 세게 두루치기 아 재밌다 저런거 읽어주지 말고 센카역 벌을 꽂히는데 야 목 어디가 아냐 근데 요새 어린애들이 더 썰렁개그 잘해 아재개그 실제로 진짜 아재들은 저런거 안해 아잇 양념에 밥 안 비워먹으려고요 적당히 먹으려고 지금 속으로 고민하고 있어 햇반 하나 덮여갖고 밥 비워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만 먹으려고 살쪄 어제부터 살쪄살쪄 그러는데 살쪄 밥이 2인분 분량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 맛있게 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영원한 주인님 79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79는 뭐야? 79도 뭐 있어? 69는 그거라면요 친구? 친구 친구야? 육구가 육구죠 육구가 69개죠 고기 진짜 많이 남았다 근데 고기에 맛을 보고 흑돼지는 아니네 야채를 드셔주세요 고기만 골라 먹는 거 걸렸네 아니야 야채도 같이 먹고 있어요 마트에서 그람당 백돼지랑 흑돼지랑 한 300원 차이 나지 않나요 한 300원에서 500원 차이 날걸 그람당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한 만원 하나 뭐냐 한근 사면 만원 이상 차이 날걸 음 그람당 100g당인가? 몰라 암튼간 저때 고기 살 때 만원 이상 차이 났던 거 같아 고기 사다가 구워먹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처음 오신분들은 5주난네 다운받고 왼쪽 카드네 지시차 추천가지자 돈 안듭니다 한번씩 꾹꾸고 꼭 좀 눌러주세요 추천 지시차 누릅시다 아 음 아 coin 아 합니다